자 여러분들 뽀파 먹기하는 홍성오빠입니다 아주 오늘 오랜만에 여비넷도 쿠지 하러 왔습니다 저 여비 상당히 오랜만에 보구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거는 자 가장 최신상이죠 원피스 지금 2024년 기준 1월 출식이긴 한데 일본 현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2월 지금 오늘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1일날 아주 따끈따끈한 상태의 신사왕 오늘 도전할거구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니카의 사실상 두번째 판이라고 봐야되죠 이게 맞죠 공식적으로 그 니카가 이제 3월달에 재판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비욘드 레벨인가 맞아요 그게 3월달에 재판이 된다고 해가지고 자 그거 다음에 나온게 이제 요 니카 신사왕으로 나온 니카 두번째 공식판이구요 보시면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스포일러는 아니겠죠 샹크스 검은수염 그 다음에 루피 그 다음에 버기 해가지고 4명의 사왕이 딱 들어있는 그런 판입니다 아마 거의 이제 그 3월달에 출시되는 사대장 그거 못지 않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시리즈가 아주 적합해 자 지금 박스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여기다가 이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 한장에 13,000원 입니다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런 이런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또 좋을지 모르겠네 과연 일단 현재 그 지금 상품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도착을 하면은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리던지 아니면 영상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그쵸 물고는 오는거 보다 한장씩 가볼게요 간만이니까 이거 90장 이에요 선배님 잘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 90장 이네 그 대신 확률도 똑같아요 80장 일대 하고 피규어가 9개나 있습니다 샹크스 3장 검은수염 2장 루피 2장 버기 2장 나머지는 뭐 타워라고 뭐 여기 뭔가 아크릴 네 근데 상당히 잘났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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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하는거 그 다음에 H상은 파일인데 이거 파일에 스티커에 영수증 보관원까지 들어있어요 3종입니다 카드 이제 파일 가지고 이제 뭐라하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껴주는구나 네 이건 뭐 그 고무 킬링 같은 것 같구요 그럼 G상 일단 나와야 되겠네 그라마 네 G상 잘 나왔어요 자 바로 일단 오늘 목표는 어쨌든 4항 4가지를 다 모으는건데 네 첫장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A상 우와 뭐야 이야 자 샹크스 3장 짜리나 나왔는가 보다 야 샹크스 축하드립니다 자 좀 놀랍습니다 첫장에 A상 바로 뽑았구요 이거 순서대로 가는건가 올리볼리 쨧쨧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여비 또 오랜만에 와서 이러기시니까 선배님 눈물 찔끔 또 나게 해드리겠네 또 이거 생방으로 찍었어야 되는거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네 자 두번째 장 B상인가요 설마 혹시 설마 스트레이트 설마 하나 하나 둘 셋 H상 H상 어크닷 아 파일 이름이 상당히 쓸데없이 기네요 NN 뭐 들어있는거 보니까 파일 N 스티커 N 뭐 명함 아까 뭐라했죠 네 영수증 보관함 영수증 보관함 이거 세개가 이름에 다 들어있나 보네 NN 있는거 보니까 좋네요 아 이게 90장짜리니까 섣불리 한 5장씩 까기가 좀 그러네 그쵸 10장정도 차이가 나지만 90장이 패왕의 조 이후로 처음인가요? 그쵸 거의 원피스에서는 네 그때는 하나 둘 셋 D상 와 뭐야 오늘 금손 개미쳤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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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갑자기 미안해지긴 한데 결과보고 얘기합시다 결과보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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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할때 아니다 아 그래 자신있나보네 아직 미안할때 아니다 이거 다른 분들도 했잖아요 네 보통 어때요 보통 초반에 개터져요 지금 몇판 팔았을거 아냐 네 졌어요? 아니면 완판은 했어요? 네 완판은 했죠 인지가 워낙 많으니까 용자 이런걸로 또 그쵸 용자하고 열심히 둘러 아니 용자로 완판했다는거는 이미 터졌다는거잖아 네 지금 보시면은 똑같아요 여기 첫번째 하신분도 화이트님 구독자시래요 세장에 HBC 화이트님 가끔 제복 대립댓기 같은거 할 때 참여하시는 분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시인님 첫장 A 그 다음 D 선배님이랑 똑같습니다 와 어? 그분 혹시 C상하고 B상도 뽑았나요? 아 C상을 8장 안에 뽑았어요 8장이 3개 뽑았거든요 A D C 오오 시인님? 네 오오 상당한 금손이셨어요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자 네번째장 오픈 하나 둘 셋 H상 두 분 모았습니다 자 A H D H 그렇다면 A D H 이번엔 C H인가요? 아앗 혹시 혹시 90장짜리가 맞는건가 그러게요 하나 둘 셋 아 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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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났다 처음났다 여덟장 안에만 나오면 되잖아 어 요거 세워둔 스킬 근데 의미부여하면 안나오더라구요 하나 둘 셋 H상 아아 이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밑에 영어 나오면은 비교한거 같아요 아 영어 나오면? 네 어 근데 이게 또 쪼는 맛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했다가는 영상에서 스포가 돼 그럼요 그냥 한번에 일곱번째장이죠 첫 G상 G상 G상도 처음 나왔죠 G상이지 그러면 F상만 안나왔네 맞아요 F 한번 나오고 깔끔하게 올클 딱 맞추고 CUT G상 CUT G상 G상 CUT CUT 시작질인가? 불안한데 불안한데 아니 근데 니카는 가져가야돼 9장이잖아 피규어야 하나 둘 셋 H상 10장 아 그 시인님을 못 따라가네 내가 무료배송 해드리겠습니다 깜이 아깝구요 10장 이상 무료배송이거든요 아 그래요? 쿠폰도 아직 있죠? 그럼요 재난장재 CUT 아 H1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이 파일 별로야 많이 끼워주면 뭐하냐고 얘 예뻐요 미호크가 제일 이쁜것 같아 개인적으로 가게에서 쓰질 못해요 아 터 터서 파일은 공짜로 줘요 그럴까? 네 하나 둘 셋 F상 드디어 F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C상이 나올땝니다 요거를 바짝 땡겨버리자 아예 가위상은 제껴버리는거야 아 밑에 상은 볼 필요도 없다 네 그치 나는 피규어만 보겠다 아니 기왕이면 차라리 I상같은걸 나오지 아이상 이뻐요 키링인데 핫 F상 오 F가 두번 나오버리네 한 번 나오면 핫곱니다 수건인데 예? 네 F2건 이뻐요 아 그래도 수건 아니에요 어차피 아 그죠 핫 G상 야 제발 열다섯장 안에 좀 나와라 핫 I상 I상 몇장이죠? 열다섯장입니다 아 안나왔네 그럼 스무장 안에 네 개 핫 G상 뭐야 2상 오! 에코백 어 뭐야 이거 아아 90장 중에 한장짜리가 나왔어 이거 따져오면 카이도우에요 선배님 에? SP상이에요 SP상 G상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좋았어요 그래요? 아니 지난번부터 이모셔널인가 봐 그것때도 에코백 같은거 넣더니 맞아요 이번에도 또 G상 G상 확실히 많긴 많다 지금 근수무장 깠는데도 아직도 수북하네 그러니까요 F상 F상 G상 야 이제 확률적으로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아닌가? 어 G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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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상 G상 이제 확률됐어요 그죠? 예 뭐 스물다섯장 안에 그럼 최소 2개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왠지 중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플리드웨어 그거 말을 배투만된다고 핫 I상 중복이라도 나와라 그럼 차라리 아 맞네요 뭐라도 나온게 낫지 그럼 핫 G상 야 큰일인데? 내가 너무 신중을 가하지 않고 이거 대충 뽑았나? 손 씻고 봤는데 핸드크림도 벌랐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러졌나보네 핫 D상 C 하아 이거봐 이거봐 또 시작이야 우리 가티보기 바다익선 에? 바다익선 일단 버기가 매진이 됐구요 아직 니카하고 티치가 안나왔거든요 아니 C가 두개 나온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I상 3장 됐나요? 아 25장 이제 25장 이제 서비스가 하나가 들어가서 23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상 아니 확률대로 지금 가고는 있는데 F상 G상 아 제발 삼시장 안해 I상 장르는 엄청난 김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요? 뜨거워요 F상 F상 F가 갑자기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거 G상 야 30장 됐어 맞습니다 30장입니다 하지만 결제할 건 29장이죠 거기에 택배비 무료 엄청나다 좋은건가 그럼요 H상 30장 안에 아니 30장 넘었구나 40장 아까 40장 컷이라고 했죠 네 40장에 4장이 나가면 나쁘진 않네 4개만 나가면 평균이죠 약간 깨진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럼 40장에 한 6개 나가야? 아 네 항상 그랬어요 40장 안에 승부를 보자 F 굳이 무덤이다 이거 큰일났네 오늘 내가 촬영 온다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몇몇 분이 네 저 이제 오늘 지금 출발합니다 딱 이제 카톡 했는데 네 통터리 하셨나요? 라고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아니 아직 홍성이라니까요 통터리 하셨나요? 그러고 있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핫 F상 아니 근데 얘는 굳이 통터리 할 필요가 없어요 피규어가 많아가지고 라스턴 상도 어차피 니카거든요 아 느낌이 다릅니다 얘는 서있고 얘는 엎어져있어요 핫 어? 기쁘지 않아 저도요 왜 그래도 님은 니카를 지키면 네 니카빨이라도 있지 니카빨이라도 있죠 아니 전 근데 이거는 니카 보다 버기빨이 세기 때문에 아 그래? 예 아 가띠버기 무시 못한다니까요 최강의 사나이잖아요 역시 크로스 길마 그럼요 내 왼손에는 미호크 오른손에는 크로크다 예 핫 F상 35인가요? 34입니다 34요? 네 쿠폰을 자꾸 언급하시는군요 아니 그럼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발 아 이상 40장 안해도 이거 뭐 안되겠네 지금 자꾸 중복 나왔어가지고 지금 잘 뽑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내장 나왔는데 중복이 나와서 문제인거라 핫 지상 아니 미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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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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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에 자 몽키디로피 C상 자 이제 비상만 뽑으면 됩니다 믿는다 검은수 형 나는 이미 조졌거든요 사심장 검은수 형 믿는다 힘들구만 검수면 어떻게 울었었더라 어떻게 웃었냐고? 네 쎄하하하하하 나 그라라라라라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어, 그라...그럼 흰섬이죠 흰섬이잖아요 아, 손에 걸리는 하나가 있어요 어? 아, 의미 부여했다 그럼 안나오지 보통 팍, 아... 그냥 의미, 이런거 하지 말아야돼 진짜 어? 왜? 네? 아니요, 아니요 어? 손에 걸리는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B가 F네요 아, 90장짜리가 확실히 많구나 저도 40장 나갔잖아요 근데 아직 50장 나온거라구요 그러니까 핫! 아... 아니 제발 B! 핫! 아... 앵지... 45장 안에만 끝내 자꾸뭐 자꾸 이게 늘어나 뭐하네 아! 또 A상이야! 진짜 진짜, 야 검은수염 제발 야 제발 검은수염 아니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뽑았어 5개, 6개 뽑았어 지금 검은수염 제발 살려줘 검은수염 검은수염은 안 뽑고 그냥 살까? 아, 안돼요 우리 홍송오빠 가오가 있지 가오가 이거 아닙니까 아, 그거 빼면 약간 시체긴 한데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있지 여기 밑에 영어가 나오면 된다 하는데 아, 근데 난 또 쪼는 맛은 또 나 싫어하거든 또 서비스 또 들어갔어 제발 B 하나만 나와 니크 하나 더 안 나와도 된다 제발 B 자, 여기서 C가 나오면 튈거에요? 그냥 통... 네? 그냥 튈거에요? 아니... 튀는 건 좀 그런 거 같고 아니야, 튈해도 된대 이거봐! 와... 진짜 어, 소름끼쳐 진짜로 검은수염 제발 소름끼친다 검은수염 제발 아니,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45장이요 45장이요? 네 아, 쿠폰 2장 해가지고 네 자, 50장 안에 검은수염이 하나만 나오든 두 개 나오든 된다 그러면 한 40장을 라스트업만 먹어야 되잖아 그거 용자도 식지 않은 거 아니야? 아, 용자 용자 대신에 이제 용자가 하도 이제 너무 그러니까 크게 터져버리면 우린 이제 보물섬쿠즈라는 시스템이 아... 그렇지 니가 사는 거네 내가 안고 울면서 상기상 추가해서 심폐소생술을 미친듯이 합니다 하... 검은수염이 또 이번에 이렇게 통수를 치네 과연 아, F상 F상 아니, 제발 설마 통털이 가진 않겠지? 설마 아, 설마요? 이거 다 뽑아가는데 두 장 중에 하나 안 나오겠어? 그럼요 핫! 나 이상 와, 터지니까 텐션 올라가는 거 봐 사람은 위기에 봉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입이 터져 살아야 돼, 근데 터지면 텐션이 올라가? 네 미친듯이 올라가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터뜨려 핫! 시기상 50장이죠? 예, 지금 나간 건 50장 두 장 안에만 나와라 서비스 두 장 빼면 딱 50장 컷 할 수 있다 그럼요 찟! 지상 한발 남았다 찟! 아... 아 이상 아 이상 20장 때 들어왔다 뭐가 20장 때 들어왔어 어? 아니네 90장이라네 아직도 30... 아... 아... F상 제 안전궤도는 이제 20대 중반이거든요 네 그 정도면 이제 내가 안고 심평소생을 할 수 있어 와... 와... 왜 안나오는 거야 제... 아니... 나는 하나씩만 가져가는 게 목표였다고 와... 제... 하하하하 아... 아... 그라라라라라라라 어? 흰수염 얘기했어요 바로 검은수염 나오... 뜨기 전에 바로 게코모리아로 튀었습니다 아니... 아 이상 진짜... 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간다 그니까요 우와... 진짜 몇 장이에요? 이제... 뜯긴 건 60임... 60... 60... 60... 60이야 이제 30장 들어온거야 진짜 difícil 쿠폰이 3장? 네... 이제 2장 더하시면 다음장이 쿠폰인거죠 이미 2장이 들어갔으니까 와... 그럼 앞으로 2장 안에만 뽑자 그럼 610장만 결제하면 돼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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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 수 있엉? 마지막 장 서비스 들어갔엉 만타 구십장 지상 만타 구십장에서 이것도 통이네 이런 느낌이 확 왔거든요 아이상 아이상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예언을 해가지고 그래 주의사항 주의사항 야 너 한 장만 뽑아볼래? 쟤 하하하하 비상이 안나온다 너무 안나온다 이미 끝난 판에 끝난 판은 아니지? 그럼요! 내가 여기서 비상 뽑으면 난 그만할래 그럼요! 그만할 수 있지 나와야 그만하는거지 이게 다야? 끝났네 아니야 아니 반대로 까야죠 똑같으면 어차피 예쁘네 아 얘도 안 별로 안좋은가봐 아니 저희 처음에 해야 돼 알람은 아니 첫 장에 A를 까놓고 와아 진짜 왜이래 아 이렇게 안도와주셔야 돼 선생님이 오래 먹으셔가지고 와아 선배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막 예? 아 나왔어 와아 도망가 마샬 D 티치 도망가 이 사가지 없는 자식 이거 몇 장이에요? 지금 남은걸 세볼게 많나? 스물.. 스물여덟 장? 칠십 장? 스물여덟 장 남았어? 세볼게요 남은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여나 열 둘 Head 13, 14, 18, 19, 18개 밖에 안나왔는데? 제가 셈을 못했네요. 문가라서. 야 그러면 72장 산거야? 그러네 형. 70... 69장. 서비스 3개 빼고. 계산기 눌러봐. 계산기 돌려요? 69장? 네 69장. 13000원 곱하기 69... 90만원이네. 아니 피규어가 2개 남았잖아 이제. 근데 지금 실물이 없어서 볼 수가 없잖아. 라스트온이 어떻게 생겼는가. 와 이거 맞아? 이거 18장 남기면 누가 분명히 통터리 할 것 같은데. 4개 중에 제일 크기가 큰 게 뭔가요? 박스가? 그건 봤을 거 아니야. 그럼요. 비슷한데? 버기랑 티치가 그래도 크죠? 티치가 크단 말은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인데. 아 티치 거대합니다 아주. 용갈이에요 용갈이. 지금 피규어가 8개 나왔죠? 8개요? 맞잖아요. 올리 잭... 아니 하나빼고 다 나왔잖아. 3... 어 그런가요? 기상 하나빼고 다 나왔다니까? 진짜요? 응. A도 3개 나왔어요? 응.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이거 뭔가 중복으로 나올 필이다. 그러니까 지금 라스트온하고 티치가 남은거야. 더 가기 너무 애매한 판이 됐는데? 근데 그만하기도 아깝다. 그만하기도 엄청 아깝죠. 잠깐만 18개면은? 서비스 하나 빠지고. 11장이라도 주세요. 그래도 20만원이 넘는데? 네. 서비스 하나 빠진다고 보시면 되고. 아 라스트. 그래. 아 욕심내지 맙시다. 아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그 생방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로아카에 제가 너무 크게 되었거든요. 그때 역대급으로. 한 40장 50장 가까이 뜯어질 동안. 상 이상이 단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복을. 거의 수천 장을 제가 깠는데. 그 정도로 안 나온 거는. 제 제복 인생 중 최초였습니다. 홀리. 예. 기록을 썼기 때문에. 그 전까진 기록이 아마. 옴니버스였나. 드래곤볼. 그. 마인부. 키드부. 있는 게. 기록이었어. 홍대에서. 기록이었는데. 그 기록을 단박에 깨버렸습니다. 인생. 자. 요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물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보여줘서. 그건 좀 아쉽네. 지금 물건이. 예.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택배로. 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이 먼저 올라가면은. 제가 받은 거를 영상 인증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요거. 편집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그 안에 받는다. 하면은. 인증을 하고. 그게 안되면 뭐. 제가 뭐. 커뮤니티에다도. 인증을. 남기던지 할게요. 아니. 어차피. 이 큰 사진 같은 거는 다 띄워 드리니까. 예.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구만. 시장이 너무 좋았는데. 중복이 또 이렇게 나와버리네. 이건 진짜. 루틴이야. 처음에 얘가 주장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거는 중복에 망할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아쉽지만. 그래도 뭐. 피규어 8개나 뽑았기 때문에. 말은. 잘 뽑았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이거 90장짜리. 한 장 있는 것도 뽑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SP상입니다. 아. 쓸지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